거기 너 내 매력에 빠진 준비가 된 거야? 구독은 누른 거고? 구독 구독! 봉구레와 소각잼의 콜라보레이션 오늘 함께하는 멤버들 한번씩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안소님부터 소각잼부터 안녕하세요 안소입니다 유룡이 한번 시범 보여주죠 안녕하세요 김유룡입니다 여기 강봉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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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분위기 이상해 아 역시 안됐네 복복군 역시 방류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친구 방류입니다 오늘 왜 꽃 만들고 있지 좋아요 좋아 음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기 여기 이렇게 이쁜 꽃들이 두 마리나 있는데 두 마리? 두 마리? 미친 거 아니야? 두송이도 아니고 두 마리가 두 마리가 뭐야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일단 이렇게 다섯 명에서 마오케 시리즈 어 개인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 다들 네 네 저요 있어요? 저요 네 일도 모르겠어요 아 원래 이런 거는 몸으로 해봐야지 아는 겁니다 갑시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는 아니고 그럼 이렇게? 일단은 안되겠는데 이거 일단은 여기 책 하나씩 꺼내가시면 되고요 오늘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랜덤 픽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구석에 랜덤이 있어요 무슨 보석같은거 그거 누르시면은 바로 랜덤으로 캐릭터가 선택이 돼요 어 어 눌러버렸어 아 정말 아 일단은 여기 약간 랜덤에 약간 그거 있는데 스포일러? 아 스포일러? 스포일러 괜찮아 괜찮아 그거 저부터 있었어요 아 그래요? 저부터 있었는데 유튜브 시청자들이 모르더라고 나 이거 오늘 하고싶었던 거였거든요 캐릭터 아 진짜요? 뭐 나왔는데요? 나란 암스타레스부터 겨우까지 니가 나왔다 어 아 뭐야 아 아 루피다 어 아 쌍루피 됩니까? 니 너 님도 루피인가요? 쌍루피가 말이 됩니까? 아 이게 뭐야 어 나 흰수염인데 아 쌍루피 아 여기 힘세면 너무 많은데요 아저씨는 뭐죠? 아저씨는 뭐죠? 아저씨는 뭐죠? 저기 불법 치는 사람은 가저씨죠? 이거 팀전 하죠 팀전? 팀전 하죠 팀전 하죠 아니 왜 이렇게 뛰는거지? 아래 캐릭터가 이렇게 써거든요 이게 스킬이 1, 2, 3이야? 네네 네 일단은 아이템은 올려놓고 캐릭터 아이콘은 맨 구석에다 놔주시는게 좋아요 아홉번째 칸 네? 뭐라고요? 캐릭터는 캐릭터 아이콘 있죠? 응 그거를 아홉번째 칸에다 놔주시는게 좋아요 무기 첫번째 칸 스킬 1, 2, 3은 그 다음 2, 3, 4번 오케이? 응 그리고 인벤토리 안에다 넣으시면 돼요 뭐를 인벤토리에 넣으라고? 구아리돌 구아리돌 그냥 여기 안에 넣어놓으면 되는거지 네네네 예예예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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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커스텀 아머들 바꿀 수 있는게 있는데 상점에서 바꾸시면 돼요 본인 맞는걸로 흰수염 아이콘 여기있네요 누가 여기서 그냥 빼가는데? 뭐지? 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아 너네네봐 바깥은 어? 아 그냥 빼갔구나 아 이거 두세여 뭐하는거여 지금 스티브 이거 불쌍하잖아요 아 알필없으면 스티브 그냥 빨리 멋을 해 그게 더 낫잖아 아니 일단 여기 갈아입으시면 돼요 피버튼 누르셔서 네 역시 방봉님 한 번 해봐서 아는구만 아하 여러 번 해본 사람도 모르는데 내가 안다 아 흐흠흠 난 지금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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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가 언제 낄까? 아이고 어디에 있는건지 몰라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스포트 눌러서 클릭하시면 돼요 음? 그럼 바로바로 들어가요 어? 이거 흰수염 아래 바로 침 흘리는거 같다 흐흐흫 흐흫 흐흫 흘리는거 같다 치룹치룹 그럼 이게 무기인거에요? 그냥 글씨라고 써진거? 무기 스킨으로 보입니다 애폰 눌러서 보시면 무기 스킨으로 다 보여요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데 하하하 하하하 아 이거 그러면 원피스데이 원판매 아니니까 이거 솔직히 나는 농사할거 같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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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둘이 잘 어울린다 색깔도 비슷한 옷 입고 아이씨 이거 뭐야 otics 우리 같이 농사할래? International 비켜 일단 그러면 맵으로 이동하소 일단 맵으로 이동하고 스킬 한번씩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모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눌러서 가는거야 네 네 오른쪽 클릭하심 되요 네 오셨군요. 일단 루피같은 경우는 니룸님이 와서 맞아주실래요? 제가 해도 돼요? 아 네네 니룸님한테 쳐주세요. 여기 1자로 여기서. 얘 3자로. 이쪽에서. 일로 오래요. 니룸님 저기로 가세요. 자 한번 테스트 테스트 보여주세요. 1번 이거 날리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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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으로 쳐주세요. 여기 벽 없대로. 자 1번 맞추면은 뒤쪽까지 쭉 날라가요 약간. 어디 어디까지요? 1번 스킬 이름이 뭐죠? 1번 스킬. 고무공우총. 그렇습니다. 고무공우총. 이렇게 약간 밀려나가고요. 기어세컨드. 어 뭐야? 패시브 패시브로. 공격력 강화되고요. 대신 피가 약간 깎입니다. 그리고 기어서드나 뭐 고무공우총을 쓰면은 데미지가 올라요. 기어세컨드 상태에서. 이건 얼마동안 가는거죠? 얼마동안이죠? 현리님. 보러갔다 보러갔다. 저 남을 알려줘요. 네네. 30초동안 지속합니다. 30초동안. 그리고 뭐 기어서드는 엄청 큰 주먹을 날리는건데. 음 그게 엄청나게 세기때문에 궁극기에요. 이런식으로 나갑니다. 밀치기도 약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소니꺼 한번 보여주세요. 소니꺼. 나는 엘리티기 때문에 스킬이 다 가갔지. 첫번째 스킬은 복녀수리겁니다. 폭탄수리겁을 날립니다. 자 두번째 스킬. 깐지가 않아. 풍인강이다. 우와 뭐야 내려찍는거야? 내려찍는거야 내려찍는거. 마지막 스킬. 사르고나지더라고. 광범위공격이야. 오 아파. 이렇게 이렇게. 아 그거 금방 마지막거 되게 좋아보인다. 어우 정정. 자 이제 힘쓰영꺼는 안손님 한번 써보세요. 이거 우클릭해서 누르면 되요? 네네 우클릭해서 쓰시면 되요. 네. 충격파. 오. 그렇습니다 충격파. 관통대미지요. 뭔찍겨보지? 천지명동? 주변 데미지. 주변. 주변 전부한테. 오오. 범위 데미지. 성음대기. 뭐지? 범위는 각자 이렇게. 아아아아아아악. 우와. 우와. 우와 뭐야. 죽이는거야. 오케이. 뭐라구요? 한 1초에서 2초동안. 대기를 하고 난 뒤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날려버린거에요. 오오. 그리고 각자 캐릭터마다 패시브가 있습니다. 각자 캐릭터마다. 소닉은 피가 없을수록 점점 피가 빨라지고요. 흰수염은 이제 근처에서. 평타로 때려도. 붕 띄우고. 스킬로 때려도. 약간 붕 띄웁니다. 랜덤이요 랜덤. 오오. 눕기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의 확률로. 어. 빗나감이 있어요. 회피암. 오오. 스킬 초기화 좀요. 네. 스킬 초기화 한번씩 다해주세요.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네. 이거 무기 있잖아요. 무기 들고 이렇게 때리는거랑. 다른게 있어요? 안들고 때리는거랑 달라요. 뭐가 달라요? 데미지? 데미지가 달라요. 데미지가 달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제한시간 1분 놔주시구요. 시간을. 네. 우리 이런 게스트 모시보다 또 해야될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 맞다 맞다. 여러분 봐보세요 봐보세요. 양학 양학. 아니지 아니지. 모르네 뭐를. 아이콘 봐보세요 여러분. 마우스 올려보세요. 난 이거 했잖아. 전통이라고 전통. 그것도 해야지. 다른 캐릭터인데. 아저씨도 그 캐릭터잖아요. 아저씨가 하세요. 비교지 비교. 안그러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 펑뇨님하고 저하고. 니로님하고. 그 다음에. 안소님하고. 감옥님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펑뇨님 해주세요. 웅장 부금을 깔아주시죠. 아 웅장 부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딱 어울리는 부금이 있지. 그렇지. 이상한 거 쓰지 말고. 고고고고고고. 나는 암살에서부터 겨울까지. 그 무엇이든 받아들여. 지상 최강의 닌자. 은속의 서리기다. 저 바꿀 때 안됐나 근데. 깐지하더라. 진부하지 않나. 아 약간 진부하다 좀 많이 들어서. 진부했어 진부해. 으아 나 트림피댹. 그쵸. 대빈 honour 웅피스워우우우우우. 존재한다. 아 하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교 한 번 들어보죠. 안소님 보고. 한 가사 게임 한 번 해주시죠. 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덩토리에 전통 전통이야 이게 마우케 오만을 쭉 해야 돼 마우케 전통 몰라 모른다 어떡해 이거 마우스 올리시면 되요 응? 아이콘에다 마우스 올리시면은 근데 올렸는데? 버튼 누르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제 이해야 오케이 오케이 한번 보여주죠 아 씨 쪽팔려서 못하겠네 그냥 읽을게요 에이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안손님께서 나갈까요? 구독자 9만명 크리에이터가 나갈까요? 원피스는 존재한다 오케이 오케이 광고님 우리 같이 하죠 쪽팔리니까 뭐야 진짜 재수없네 진짜 어 재수없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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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할게요 각자 저 먼저 할게요 어 어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야 쪽팔리지? 아 어 괜찮은 게 내가 해야지 누가 뭐래도 난 해적왕이 될 거야 어 나도 누가 뭐래도 난 해적왕이 될 거야 강목이가 해적왕인데 네가 왜 해적왕이 돼 뭐라고? 아 게임 시작이다 게임 시작이다 자 일단은 여러분 저번에 영상이 좋아요가 엄청 많이 넘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좋아요가 많이 넘을지 여러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어 50개 넘을 수 있을까 믿습니다 여러분 간말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이씨 오늘 궁금해 궁극의 심장은 존재하지 않다고 하네요 근데 이거 뒤에 쫓아다니는 늑대는 뭐야 아이스 늑대를 잡으면 아이템이 나와요 내 거야 아 나오기 때문에 컨닝하시면 좋아요 이제 때려도 돼요? 아 황영이 살려줘요 황영이 살려달라고 아 알겠어 알겠어 아 보스 잡았어 누가? 내가 잡았죠 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정말 뭐야 누룸님 두 번 죽었어 뭐 뭐야 두번이나 죽을 수 있어요 오지마 오지마 잠시만요 안손님 네 어이 원피스 뭐 그니까 저희들이 이거 팀 팀 팀 팀 뭘 믿고 너를 아 저 신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으 잠시만요 네 저 신뢰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아닌데 아닌데 따라하네 아니에요 한번 믿어보지 어 이분 또 사냥하고 계셔 늑대 사냥이 최고지 눅대가 희원합니다 감히 또다른 눈비를 이 시키 이분 늑대 사냥하고 다녔어 그럼 늑대를 사냥하지 뭘 해 아 저 아이템 파밍 해야지 어서요 님들 이러고 있어요 보여 보여드리 이거 시체야? 안손님 응?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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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티였잖아 나 근데 왜 이럴 자꾸 렉걸리는 것처럼 보이지? 약간 이펙트가 좀 많아서 렉걸릴 수도 없어요 이거 스킬 시간 있는 거죠? 하하 내 소품 따라올 수 있을까 어 스킬 이루지 맙시다 어이 쏘리 팀팀팀팀팀팀 아니 당신이 나 죽이려고 그랬어 아니 팀팀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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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크로스 난리낙판 이거 스킬 그냥 클릭 아니에요? 그냥 클릭 맞아요 이거 쿨타임 때문에 못쓰는 것 같은데? 둘 다 클릭하면 클릭해야되겠는데 우클릭하시면 써질 거예요 응 안써지길래 쿨타임인가 해서 안써지길래 쿨타임이라고 뜨지않나? 네 쿨타임이라고 떠요 응 쿨타임이라고 떠요 응 아하 올려주면 싶은데 이거 미나투가 아니야 어디 보자 어딜 가야되지? 어? 네 어 우리 셋이 이렇게 팀 어 어 뭐 심심하면 팀이래 쟤는 저 못 믿겠어 저 사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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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소님 제가 딱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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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가 있는데 일단 우리끼리는 팀 해야지 안그래요 님들 그 우리가 누굴까 어디가 모두 함께 팀을 하는게 원래 정상적인 그런 방법인데 이게 좀 아쉽긴 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만 팀 해야지 뭐야 어 깜짝이야 넘어갔네 어 유룸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이 팀하는게 제일 올바른 생각 같아 안그래요 시나님 네? 가장 전투능력이 뒤떨어지는 사람과 팀을 해서 뭐해요 아 황윤님 유룸님 제가 갑니다 유룸님 아이 다가나지 시나님 버려요 그냥 아 시나님 버리고 둘이 가죠 황윤님 네 시나님 버리죠 아 고민이 좀 때려지는데 죽여 죽여 그냥 아 잠만 아니지 아 뭔데요 왜 다 때려 에 앞에 있으니까 때려봤어요 안아픈 명이서 안아픈거 다 알고 있는데 죽어 유룸님 죽어 유룸님 목숨 없어 죽어 가버렸 죽어 아 시나님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으헤헤헤헤헤 쓰루미등 업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아까 팡려님 스킬이 되게 좋아보이던데 아 근데 얘가 많이 너프당해가지고 많이 세진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 맞다 오늘은 아프리카라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약간 어 유튜브에서 보실 때 프레임이 약간 끊길 수 있습니다 허허 네 여러분 최츠나님 구독 좀 해주세요 허허 좋아요도 누르시고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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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덕그덕 허허 허허 야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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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뭐야? 심장이요? 심장 쓰면 잠시 보호막 생기는거? 뭐 그정도? 신장 한번 써보시겠어요? 썼어요 금방 노랗게 돼서 피가 엄청 없는것처럼 보이길래 아 선생님 응? 해가 나라 아이씨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 살아났려면 그거 그러면 새로 살아내려면 아이템 하나만 쓰신대요 아이템 하나만 그니까 저거 부활의 돌 하나 네 오른쪽 클릭하시면 써져요 오오 glue 오 신기해 그 다음에 사망하시면 blinking 뉴로 님 죽여버레자 아 뉴로 님 목숨 한개 두개 아닌가? Shane 어 저 하나만 쓴 너 이제 마지막 목숨이기 진짜 그러면 요 listed 우리 오우 오 그러고보니까 층한은 역시 믿기 잘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네 나도 죽었는데 뭐하는거야 지금 죽었다고 그 유름이 바보 아님? 어 잠깐만 잠만잠만잠만잠만 님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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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유름이덩 한 번 한 번 뭐야 나 말고 서로 죽이란 말이야 유름이덩 유름이덩 자막돈다 형님 이대로라도 그렇다 형이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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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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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다른 두드리 또다른 루피님 어디가시죠? 와 루피 배치면 너무 좋아 저요 여기오기요기 또다른 루피님 어디까치지? 또다른 루피님 제가 잡아먹었어요 야 왜이렇게 쎄 아으 아님 저랑 싸울거에요? 님 아까 저 죽였잖아요! 아님 저 아까 다골다니스 아니야 우리 그럴 때가 아니야 생각파요 안손님 자기가 먼저 죽여놓고 그럴 때가 아니래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심장이잖아 우와 쟤 말하는거 봐 우와 살 뻔했다 야 나 근데 강목이를 계속 못만났어 쟤 어딨어? 뭐 되지고싶어? 역시 누굽다 살벌해 살벌해 냉창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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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말고 난 닌자여서요 아 이거 좀 잡아야 되는데 닌자를 나는 닌자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잘 피해가 시작끼리 힘을 합쳐서 닌자를 죽입시다 생명이 많아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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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자가 지금 풀피야 풀피 나를 잡으려면 복숨 한개 정도는 각오해야 될텐데 세개야 복숨 세개 오케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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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우리 원피스들이 힘을 합쳐야돼 우리 네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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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웅께 한 번씩 맞추면은 무조건 죽게 되겠다 두개만 맞춰도 죽어요 그니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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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원거리로 연사하겠다 우리도 원거리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맞추잖아 다 맞춰 그냥 다 쏴 네명에서 쏘면은 아 이거 미니배비 썼으면 좋겠다 야 구웅 잘 못썼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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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쿨타임 보려고 썼는데 써졌어 어우 이씨 어 뭔데 안녕 뭐 나랑 싸우고싶어 근데 어디서 올라간거야 아 됐다 올라왔다 야 너 스킬 왜 이렇게 좋아 에 드루미는 죽이겠다요 여기 뭔일이지 도망가야겠다 아 죽였어 죽어라 으어억 여기 세상이 왜 이렇게 살벌하지 난 여기 못살겠어 도망치겠어 나를 그래서 배지고습 파 배지고습 파 죽여 죽여 위의 영어야? 위의 영어? 아 안선언니 죽겠네요 네 저 이제 목숨없어요 마지막 목숨 아 친아들 제가 원래 좀 평화적이게 살려 그랬는데 죽여야 될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야 어? 저기 그 뭐냐 한 목숨 남은 그 노랑머리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오케 아 아니야 아니야 닌 피 많잖아요 닌 부활의 돌 있잖아요 부활의 돌 있잖아요 아 아니야 나도 목숨 없어요 아 뻥치지마요 왜 저거 거짓말을 해? 아니 진짜 나도 목숨 없어요 아까 죽었다고요 저도 한 번 죽었잖아 아 일단은 지금 목숨 리스트 한 번 한 번 내보내도 돼요 강의자님들 어디보자 나 못 따라올 텐데 저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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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여기 막 있잖아 여기지 저기 아 이거 뭐야 저기 아닌데 쇼 에이 오야지 아아 빨리빨리 도와줘 빨리빨리 빨리빨리 죽어 죽어 아 나 가슴 흰수연한테 암살당했어 또 돼 와 멋지다 와 드디어 한명 죽였다 이제 흰수엄 하나야 잠깐만 우리 루피림 또한 루피림 목숨 몇개죠 아 죽었어 아 저 아까 그 흰수염이 목숨을 한테 속였네 흰수염 다 죽었네 아냐아냐 누룽이 목숨 한게 있대요 아 진짜요? 아닌데 나 없는데 목숨 뭐지? 이거 피 눌러서 빼라 그랬죠 오 1대1 맞짱 크자 한 명 끝났어 덤벼 아 왜 안 맞니? 왜 안 맞니? 이거 뭐지? 됐다 꺼이자 이거 그냥 깔다 이거 2쿨 4초야 아 이 젠장 구멍치지마 어 왜 이거 안써줘 아 예스 아 예스 아 예스 안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현이님 빠르네 오 미쳤다 오 미쳤네 아니 이렇게 나오네 이게 이렇게 나오네 이게 이렇게 나오네 아 유룸님 할 줄 아는 말 그거밖에 없죠 맞아 저것밖에 없어 우와 제 목숨 왜 저래 많아? 와 강홍님 목숨 3개래 아 님들 쟤 좀 죽여요 야 강홍님 죽이자 강홍님 찾아 레이드 고고 레이드 고고 심장파미하고 있을 거예요 맞아 맞아 야 또 설계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어 야 누가 그 큰 늑대 잡았어요 강홍님이네 야 누가 큰 늑대 잡았어 강홍님이네 강홍님 설계했네 봐봐 강홍님 죽여야 돼 큰 늑대는 어디 있었는데요? 큰 늑대는 저기 침철에 있어 강홍님 어디 숨어있을 거야 지금 숨어있던데요? 어 뭐야 깜짝이야 여기 뭐야 어 저를 비겁할 수가 어디서 비겁한 소리 나는데 비겁한 냄새도 나는데 뭐지? 츄나님 냄새? 뭐지? 제 냄새라니요 츄나님 안 씻고 다니잖아요 아니요 저의 냄새는 얼마나 클린한데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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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짱 뜨자 아 내려와라 나 올라가겠어 아 야야야야 저 스킬 도망가기 진짜 좋은 거 같아 예 컨트롤의 차이점 황금 심장이라고 하트 3개를 하트 3개를 줬다 니인데 복류술이 너무 약하잖아 다음에 이거는 잠깐 멈추게 하는 거 잠깐 멈추게 하는 거 있대 팡윤이 대왕 잡았네 대왕 가습 잡아야 돼 지금 빨리 가짜루피 내가 진짜야 난 그렇게 나약한 루피야 야 너도 가짜 같은데 너네 눈 밑에 상처가 없어 가짜잖아 감히 가짜루피 주제에 나보다 약하다고? 어딨지? 1대1 신청한다 결전? 오케이 결전 결전도 있어? 그럼요 알아 가짜루피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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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마지막 결전에서 싸우는 거 어떤가 너무 약해 지금 말고? 어 지금 말고 저 사람들 다 죽이고 어때 지금 팀을 하자는 소린다 당연하지 뒤통수 칠 거 같은데 아냐아냐아냐아냐 절대아냐아냐 정말 절대아냐? 정말로 절대 아니야 정말로 절대아닐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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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가 아니야?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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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사기꾼이네 사기꾼이요 정말로 정말로 쎄기 근데 나를 죽이려네 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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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마법캐서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아 인성이 덜덜하다는 소리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기서 살아낼텐데 가짜로 빌 빠르게 죽여야겠어. 빠르게 벌써 도망쳤나? 여기 어디 있을텐데 아까 이름표 봤는데 얼어? 가 embroider? 노크, 노크. 알지도 않잖아요. 많이 날아요. 한 칸 날아요? 아주 그냥 루피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났어. cie 집어들! 가로날리! 선물! 도망쳐 도망쳐 꺼들어들이죠 안죽음 죽어야 되는데 안죽음 눈킹이 안돼 너무 약하잖아 도망쳐야돼 살아야돼 살아야돼 누룩이 온다 할수있어 안되겠어 이제 슬슬 끝낼 때가 됐어 저는 죽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결전해서 끝납시다 그러면 어때요 어떤 나쁘지 않다 보는데 토너먼트 어때요 토너먼트 다들 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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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너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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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님은 겁나 늑대를 열심히 잡으시네 토너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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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강봉님이나 사랑들이랑 내가 싸우겠다 아 그래 알겠다 내려와라 김저러고 넌 죽었어 이제 도망칠도 없지 히레비등 그럼 누가 이길 것인가 세계대가 아직도 없지 히레비등 두벅치지마 시간 끌려 또 맞아 시간 끌려 스키쿨을 기다리는거지 아 과연 피가 지금 저만큼인데 피가 달때마다 속도가 빨라지죠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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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죽여 죽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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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뭡니까 죽일수도 없는거라 이리와라 빨리 죽여 나이스 궁궁궁 야 오 죽겠어 죽여야돼 죽여야돼 오 쉿 아 아쉬운걸 흠 아이 아깝다 맞아먹습니다 근데 유럽님 피 되게 많다 피는 다 똑같이 있어 아니 지금 남은 피가 판경님 곧 죽겠어 오 다 죽었음 오아 아아 이거 진짜 없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가 임신궤 찾았는데 아 잠시만요 루피님 제가 루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제 똥이 배칭도 안바로 거짓말 하는거 봐라 어 살았다 어 뭐야 안돼 아 일로 갈 수 있군 김대희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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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뒤에 아이템 뒤에 아이템 나이스 왜 쟤가가 빠지지? 다 원코인다 원코인 유로님 아이템 막 버리고 다녀 뒤에 있는데 음 마이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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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안보임? 아 다리가 또 아 지금 힘든데 이거 아 방금 뭐 봤는데 나 아 방금 뭐 봤는데 나 아 진짜 정신없네 으어얽 으 Vent 으 으 으 ㄷ 아냐아냐아냐 나야 날 아니 먹기가 돼 아니 oppress 이건 악borough 아 치아님은 방해일만 했으면 죽인건데 아 찬이 왜 회방으로 못 타 아 평타 더 늙고 있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 천천히 도와준거였지 아 유럽자 스킬을 맞았어야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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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수나님 스킬 받았음 난 킬 처렸다 뒤지고 싶어? 죄송해요 내가 수나님 때려버렸어 모르고 아니 날 때리고 어떻게 해? 아휴 아휴 디미랑 왔다기 때문에 못 이겨요? 아 인스템 너무 들으잖아 아이씨 이봐 경기가 점점 롱디해지고 있다 빠르게 강목기는 어딨어? 친구들 열심히 싸우고 있네 아 혹시 딱딱하기 부리보다 야 닭을 지켜줄게요 나 피 없어 아 난 생명 없어 아 나 피 없어 아 난 생명 없어 오우 아아 죽을뻔 했다 어 으아 다 죽이겠어 다 죽인다고? 인자 죽이? 어? 다 죽인다고? 어? 다 죽인다고? 다 죽여? 에이 dime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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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열하다 비열해 아하 이거 참 목숨 리스트 목숨 리스트 가버렸어도 강목이 아닌 목숨 많지 않았나? 아 진짜? 아 오케오케 결전 결전 예예예 관리자님 창고 하나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뭐가요 아 이렇게 되면 제가 이겨드리겠다니까요 아 그래요? 네 아 나 또 목숨 준다는 줄 알지 내가 두고 싶은데 목숨이 없어서 아 설렜네 괜히 아 아 괜히 설렜네 여기서 엔딩 하자 그러면 뭐요? 다 높였어? 일단 이렇게 소각진과 봉고래의 마법케이였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추천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소님 채널 강목님 채널 성규님 채널 리룡님 채널 다 구독해주시면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고하십쇼 수고! 요소로 수고하십쇼 알겠습니다 잠시 감사합니다 그 후회 요소로 요소로